검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나의 배 고요한 물결 모든 흔적을 지워간다 부풀리나 둬야 하는 중 또 난 겁에 질려 뒤를 돌아보고 있다 나의 배 다시 아침이 온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 북두칠 상이 없는 밤에 버려진 무얼하나 오기 아디어차 오기 아디어차 오기 아디어차 또 한참 패밋이 가장 아름다 패밋이 가장 아름다 햇살에 자만을 했던 자는 달빛의 폐해 고개를 떨고는 어느 쪽이 맞는 방향인지 같은 곳만 맴두네 다시 아침이 온다면 곧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북든 실상이 온 내 품에 버려져 무얼하나 다시 아침이 온다면 어떤 곳이 옳은지 알 수 있나 북든 실상이 온 내 품에 버려져 무얼하나 잠시 오시오 10분 후 한글자막 by 한효정